안녕하세요. 이번에 다시플라이에서 한요한 역을 맡은 베보인스타엑스 형원입니다. 한요한이라는 친구는 어렸을 때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를 했지만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친구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호흡을 안 맞춰봤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데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연습하고 친해지고 하다보니까 가만 갈수록 합도 맞고 느낌도 같이 맞아서 춤을 출 때 좀 그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나. 멤버들 원래 성향을 알고 캐스팅한 것처럼 뭔가 싱크로율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. 창의만의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색깔을 되게 잘 표현해 줘가지고 라이벌에서 점점 친구로 변화되는 과정이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도영이도 약간 남자답고 강한 느낌이 원래 피성환이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. 하준이는 정말 근식이 그 자체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연결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. 정말 외국에서 온 줄 알았는데 완전 한국인이다. 영지도 같이 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기. 지민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시는 분 입장에서 되게 많은 다양한 부분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플라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